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는 이양수 가수님이 조옥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지금 단심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뜨는 가수입니다. 이양수 가수님은 나눔, 봉사, 섬김 그리고 존중과 감사의 정신으로 머릿속에 각인시켜 행복을 드리는 행복코디테이터 가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조옥성 박사TV에 이양수 가수님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옥성 박사TV, 뉴스포털1, VJTV 방송 조옥성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2연구석 5시 3시 카치 4시 5시 6시 10시 6시 5시 이곳이 이곳이란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사랑의 안심만 알아볼 테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놀다 같이 가시네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놀다 같이 가시네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놀다 같이 가시네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놀다 같이 가시네